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군 은화면 학산리 고용한 마을의 농가주택과 축사 우사를 소개합니다.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촬영일이 화창하게 밝지 않아 상공에서 보는 학산리 마을과 마을을 감싼 산의 잔잔한 풍경이 더욱 몽환적으로 보입니다. 주택과 축사 및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한 곳의 지목, 대, 답, 임야 전체 5필지 토지로 전체 면적 5106제곱미터, 약 1545평인데 대지는 1174제곱미터, 약 355평 두필지, 각각 638제곱미터, 약 193평, 536제곱미터, 약 162평입니다. 답은 전체 2502제곱미터, 약 757평 두필지로 각각 1560제곱미터, 약 472평, 942제곱미터, 약 285평입니다. 임야는 1430제곱미터, 약 433평 한필지입니다. 주택은 2006년 12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주택으로 방향은 거실기준 동북향입니다. 전체 면적 114.63제곱미터, 약 34.7평으로 실제 용적률 적용면적은 99.53제곱미터, 약 30평입니다. 방 2, 거실, 욕실 겸 세탁실, 주방, 다용도실, 외부 냉장 창고 및 창고 5위, 주택구조에 남방은 심야 보일러, 시사는 LPG입니다. 우사 관련 시설은 전체 1560제곱미터, 약 472평 한필지의 다배, 우사 226.5제곱미터, 약 68.5평 흑분건조장 21제곱미터, 약 6.35평 건조창고 250.24제곱미터, 약 75.7평 강파이프 구조로 2021년 10월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이 외에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면적 적당하고 축산업도 가능한 이 집의 매매가는 5억원입니다. 아련한 듯 안개가 감싸고 있는 마을이 보입니다. 너른 들려 양 옆의 도로가에 마을 주택들도 다소 보이네요. 마을을 연결하는 주 도로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여러 갈래의 길 중 하나를 따라가면 통해해 드릴 축사와 집이 보입니다. 주변을 숲이 감싸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주택 앞으로 축사 관련 2동과 비닐하우스 2동이 있습니다. 축사에 현재 속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자면 버스 정류장은 초입의 3거리에 있는데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초등학교, 면사무소, 농협마트 등 면소재진은 자차 10분 내외 중고등학교, 의료원, 역, 마트 등 홍성시내뿐 아니라 홍성톨게이트까지 모두 자차 15분 내외 거리입니다. 인근 임야에는 150미터 이내 산소 다수 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주택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폭 3미터 정도입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으로 보이는 시설물은 예전에 살던 구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옆으로는 축사 관련 시설이 있는데요. 현재 손은 없습니다. 위쪽도 축사 관련 시설인데 현재는 창구처럼 사용하고 있네요. 집 앞에 두 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넓은 비닐하우스 안에는 건조기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넓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에는 방불, 주방, 욕실까지 갖춰진 구조의 주립식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현 주인이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현 주인공에 집 앞마당은 조금 어수선하네요. 손길만 준다면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자연석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오르는 계단 옆 창고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냉장 창고입니다. 집 옆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는 보일러실입니다. 힘이 와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우면으로 가니 내부 발코니와 연결된 계단이 보이네요. 밖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부를 안내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계단을 오르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에서 둘러버린 풍경입니다. 현관 계단 아래에서 보았던 냉장 창고, 2층의 일반 창고는 공간이 제법 넓어 사용용도 다양할 것입니다. 현재는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만, 창을 크게 냈으니 휴게실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옥상으로 오르면 미완의 설치물이 두 개 보이는데요. 집 내부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 한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필요하다면 치안껏 연결해서 써도 될 것입니다. 옥상에서 보니 주변의 푸른 숲이 더욱 잘 보이네요.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 천장이 높네요. 오른쪽에 수납장,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벽을 열면 오른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창이 전면과 측면으로 나 있어서 환합니다. 공간은 좁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용하는 방입니다. 이곳도 두 곳에 창을 내서 어둡지 않습니다. 등을 켜지 않았는데도 환하네요. 현관 왼쪽의 안방입니다. 역시 두 곳에 창을 냈습니다. 화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옆의 주방은 문을 달아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제법 넘네요. 기업자형 구조입니다. 치사는 LPG의 수납공간 또한 넉넉합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등 살림살이가 꽤 있음에도 전체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주방 옆으로 뒷 베란다와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캐시를 설치해서 내부 공간화 하였는데 꽤 넓지요. 브루드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앞부분에서 보았던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과 자녀의 방 사이에 있는 욕실입니다. 세탁기가 들어와 있는데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사선으로 되어있는 벽은 옥상에서 보았던 설치물과 연결되는 계단입니다. 필요하다면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창이 많아 남양이 아님에도 빛이 가득 찬 집입니다. 축산업을 하고 싶지만 새로 허가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현재 집 주인은 가족이 많지 않아 1층만 사용중이라고 하였는데 집 내부에 옥상과 연결되는 계단을 살려두었으니 좀 더 공간이 필요하다면 옥상을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축산업을 위한 기농하고자 한다면 이 물건을 눈여겨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축산업을 위한 기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